너 나한테 잡아먹길래? 쟤한테 잡아먹길래? 앞에서 잡아먹겠다는 거지 선배님들 선배님들 나 너무 긴장되어 아니 어디 맨 꽃백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얘들아 어? 저 위에 저거네 저 위에 어 여기 거기 가 회장님 가 일단 저희 선배님들이 어디 있을까요? 자 그 전에 먼저 이번 판에도 또 다른 에이스를 뽑아야 합니다 에이스! 에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짜릿댕 지금 파란 작품인데 에이스 뽑을 때가 아닌데 그럼 3대 에이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스 뽑기 게임은 콩콩 내꺼찜 이라는 게임 콩콩 내꺼찜? 나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귀엽다 귀엽다 내꺼찜 하나 둘 둘 넷 둘 셋 셋 자 일단 주사기를 드릴게요 이거 이거 누르면 돼 2 2 2번 가십시오 어디로 갈지 고민 어디로 6이 나왔어요 4 4 1 3 잘 왔다 4 1 1 1 나 시작하면 되지 시작할게요 1 진짜 게임 못해 자 누구를 먹어볼까 한 번 뛰어서 잡을 수 있겠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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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역시 장국 났어 내가 역시 장국 났어 피할 수 있죠 몰라요 아 나가 어 언니 언니야 나야? 어 언니야 도망은 도망 도망 안 갈래 도망 안 갈래 뭐야 இ orus 문제 칼 recession 근데 이게 안 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방 진짜 심리 엄청 하더라 시방 아 빨리 securely 쓰레희 그걸 도망간 거야, 결국? 어 아,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갈 수 있구나 요케 넌데? 어 아, 내 차례야? 어 야, 잘 뛴다 앉으면 안 돼,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된다고 발바닥 떼면 안 돼 가버렸던 갔어, 갔어 옐띠아, 너 여기 앉아, 내가 날개 그려야겠다 그래 2번 도망갈 수 있어 2번 도망갈 수 있어 아, 진짜? 어 마이리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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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역시 이거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? 어? 너라면 할 수 있어 넌 팔도 길잖아 그래 연습생이니까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우와 제보낸 친구 고만 무섭네 얘 아 니가 운동신경이 이게 좋네 와 너 진짜 대박 너 심지어 운동하자 워커싱크 이마크 나 안될 줄 알았어 근데 제자리에서 그만큼을 날아? 너도 화내 어 지 virgin 보노 아 ㄹ 갓 왈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유 갈게요 안 먹은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옆에서 세 개 놨어요 땡 뒤로 뛸려는데 뭐야? 세 걸음 단가 앞에서 잡아먹겠다는 거지 제 생각보다 무서운 집 그러네 이걸 멀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은 얘가 1번이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제한됐단 말이야 3 도망간다 이제 1 2 1 2 진짜 웃겨 야 어떻게 내 걸음에 저기를 가? 6이 나왔네 그러면은 나 다은이 언니인가? 난 니 옆에 절대 안 해 언니가 2인 첫 번째 두 번째잖아 나 저기로 가야겠다 순서가 진짜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하네요 베리 임포턴트 와 와 와 와 진짜 한다 신선생님 저기 갔어요 야 카메라 와 와 이거 거의 땀 땀 것 같은데? 뭐야? 하하하하 오오 오오 와 나 나 발 떨렸어 방금 아 아 뭔데? 이거 이게 다섯 번째 사람 다가서 안 한 거야 아 아 언니 빨리 와 내가 언니랑 같이 하려고 내가 여기 자리 잡은 거야 언니 그냥 저기 끝에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해 저기 끝에 붙어있는 게 제일 나을걸? 저희 끝에 붙어있으면 예지 언니가 오른쪽 끝에 붙어야지 그래도 유진 언니 한 바람에 뭐 까지 안가? 너 나한테 잡아먹길래? 쟤한테 잡아먹길래? 근데 쟤가 1바잖아 어 그 차이야 너랑 나랑 팀업을 하자 그래 무슨 에이스 정하는 거에서 팀업까지 해 아니 아니 어머 그래 어 그래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빨간 붓도 다 봐주면 안 돼요? 알겠어요 촬영합니다 어 촬영해 뭐라고? 너한테? 아 한 번밖에 못 가잖아 아 한 번밖에 못 가잖아 와 무겁다 이거 근데 유나가 공격 두 걸음 안에 예지 앞까지 왔어 막 그러면 진짜 무섭겠지 공격은 하나도 못 얻었다니까 어 여기 나 여기 나야? 어 미야 너랑 나랑 팀업을 하자 그래 무슨 에이스 정하는 거에서 팀업까지 해 야 야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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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다고 그래? 하기만 해봐 하하 내 이쁜 거 들어줘 야 너 점 찍어버릴 거야 야 야 내 이쁜 거 들어줘 야 야 하하 기다려봐 아직 저게 협박이 된다고 생각해? 점 찍어버릴 거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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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콩팥 두 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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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하 아 이런 거 이런 거구나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하 유디니 파이팅 파이팅 하하 하하 갈 길 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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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쟁이네 하하 아 무서워 무서워 이건 진짜 잘 쪄 게임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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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뚜기 그리고 펜싱 하 도망가 도망가라고 도망을 왜 가 하 하 하 이거 돼요? 하고 이렇게 찍고 돌아오는 걸로 채영아 그것보다 약간 가까웠어 아 맞아 아 이거 너무 가깝잖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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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예지 언니 하 안 가 하 하 하 그럼 저희 왜 이렇게 인생은 도전이지? 하 하 어허 가는 게 빠르긴 하하 하 나 같으면 뒤로 다시 꾸준하겠냐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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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은근 잘 뛴단 말이야 하 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? 하 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? 하 무엇을 내가 내 갈 길에 가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너에게 가줬으면 좋겠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분모잉 분모잉 써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와 채룡! 와 대박! 채룡! 멋있어! 와 야 채룡아 진짜 다 집었어 채룡! 채룡이 맛있어! 그래 너무너무 겁먹었다 진짜 쫄지마 안 쫄려 내가 다 무서워 어깨가 또 나가야 되는데 채룡 깔창 좀 넣지 않아 더 넣었어 저거 나 돌아갈래 언니 최대한 멀리 뛰어야 돼 언니 글로 말고! 거기 좁혀지잖아 자 한 칸 갈게요 그러니까 야 류진 표정만 주석에 주석에 양념는 간호사 언니 같아 엉덩이 주석이 자는 간호사 언니 같아 잘 나와요 에이 드디어 너랑 나랑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군 그러게 어디있어 아 얘 진짜 무서워요 우와 와아아아! 어딨어? 왜 안 보이지? 아 망했어요 저기 몇 분 다 봤어? 나 단서 하나 찾았어 카드! 카드! 단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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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봤어 너무 야맣겨 신사이